오늘은 싱글벙글 남성들은 절대 모르는 fm리스트들의 재밌는 문화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더욱 많은 시간을 여성시대 눈팅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느 날 저희 눈에 하나의 재밌는 글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의미 없는 제목의 조회수는 200회밖에 안되지만 댓글이 1100개가 달려있다? 이건 소수의 인원이 우다다다 댓글을 달면서 놀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진짜 어찌 보면 마음이 짠해지고 애잔해지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취미생활을 보여드리죠. 이 글은 간단히 말해서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망상 역할놀이를 하는 글인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남자주인공 여자주인공 역할을 나눈 다음 총을 서로에게 쏘게 되는데 이 총이라는 건 남녀간의 관계를 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노예가 되는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뭔 개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을 위해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죠. 이 여자들은 자신이 빙의할 소설 캐릭터를 비밀댓글로 말하게 되고 9명의 여성인권운동가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소설 캐릭터에 빙의했는지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노예로 만들고 싶은 여성과 관계를 하라고 하는데 쭈르륵 비밀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투표 결과 사자라는 캐릭터의 빙의한 여자가 걸레라 인기가 많았다고 투표 결과를 말합니다. 사자라고 말하는 이 여자는 자기 순정남이라 말하고 이제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저 사자의 빙의한 여자를 능욕하게 되죠. 사자야 일로와서 박아봐라 제대로 못 박으면 그대로 힘깍줘서 니 기억치의 탱강이야. 사자야 몇 명 먹어봤어? 너까지 세워줄까? 라고 말하면서 여성들끼리 능욕을 시작하고 이 여자들은 남친 갔어 집에 와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상황극도 시작합니다. 앵무새는 자기 잘못 보냈어요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같은 상황극을 시작하고 그 뒤로 여성들은 쭉 상황극을 이어나갑니다. 안 그래도 꼴렸는데 손가락 넣고 풀어나라 금방 간다. 사자야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걸레짓 해봐 헉헉. 선배나 걸레 티내고 있으니까 빨리 노예로 만들어줘 선배한테 아주 꼼짝도 못하게 묶이고 싶다. 나는 노예 되는 것도 좋고 노예 생기는 것도 좋은데 빨리 입에 넣고 말아주라. 잠시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진짜 fm리스트들 붕신 만들려고 조작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여자들 진심으로 인터넷에서 서로 소설빙의 역할극하면서 니가 노예니 뭐니 더러운 소리를 삑삑하고 있는 겁니다. 야자랑 달팽이 공개색 한번 시켜줘라. 사자랑 다람쥐가 서로 위아래 어디가 좋냐고 어딜 박냐고 상황극하는 fm리스트들. 주인님이 겨드랑이 빨개 식힐 것 같다고 말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서로 서로 변태적인 질문을 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서혜영 빙의에서 했는데 나는 고태겸이라는 소설 캐릭터의 빙에 더 잘한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저도 이게 장난이었으면 좋겠지만 이 여성들은 진심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망상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이야기 이런 욕망을 풀어낼 친구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저런 짓을 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비혼 비혼에 비출산 비스스 한다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비밀로 저런 미친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지 않나요? 하루에 저런 역할극 상황극 놀이를 3번씩 한다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우리 사탕이 젖꼭지 동그라니 예쁘게 섰네.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좀 안쓰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뤄졌을까요? 그녀들이 현생을 살지 않고 여성시대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성과의 사랑 연애를 현실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인터넷에서 서로 망상하며 풀어내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만한다니까 한 판 더 하고 가자고 엉엉 우는 개백수 fm리스트들. 여성인권운동 한답시고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자기들 성향에 맞는 소설 주인공의 빙의에서 저런 식으로 상황극하는 걸 매우 즐기고 있으며, 저는 오늘 진짜 조금은 애잔해지는 여자들의 은밀한 취미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안구 정화용 안약 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아니 진짜 오늘 영상은 올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쟤들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의 낙일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사랑을 못하니까 망상해서라도 사랑하겠다는데 그걸 막아야 하나 싶고.